오늘은 레트로한 느낌의 컴퓨터 화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 그리는 걸 건너뛰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부분부터 시작하시려면 아래 설명 부분 타임라인을 통해 이동하시면 되고요. 완성된 프로크리에이트 그림 파일 링크도 함께 걸어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순한 그림으로 영상은 진행해 볼 거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릴 건데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화면 부분과 들어가지 않을 그 외 부분이에요. 먼저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는 배경 부분을 먼저 그려볼게요. 모니터 화면 부분은 일단 검은색으로 형체만 잡아줄 거예요. 캔버스 크기는 2000x1600 픽셀이고 그럼 색칠을 시작해 볼게요. 모니터 화면 부분은 일단 검은색으로 형체만 잡아볼게요.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싶어서 약간 검은색으로 형체만 잡아볼게요. 모니터 화면 부분은 Tackle형 원치교실에서 컨셉에 잘 어울리는 거품으로처럼 10분간 후에 대해서는 잘 어울리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검은 화면 레이어 눈을 꺼보면 뚫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핸드폰 화면 부분도 뚫어줍니다. 검은 화면 레이어들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에서 트랙으로 다시 만들어줄 거니까 여기서는 삭제하고 파란 바탕화면과 그 외 그림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만 남기고 합쳐준 뒤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으로 가져갈게요.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어플을 켠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와이드 스크린에서 점 3개를 눌러서 12프레임 8초를 설정해준 뒤 공백을 누릅니다. 영상 제목인 드림 12를 누르고 속성 창에서 그림 크기와 똑같이 2000에 1600 픽셀을 설정해서 영상 캔버스를 열어줍니다. 아이패드 화면 위쪽을 살짝 터치해서 점 3개를 누른 다음 스플릿 뷰를 누르고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켜고 갤러리에서 좀 전에 완성했던 그림 파일을 드림 어플 아래쪽 검은 트랙 창 쪽으로 끌어옵니다. 가져온 트랙을 꾹 누른 후 레이어를 트랙으로 변환을 눌러서 각각의 그림 레이어별로 트랙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줘요. 파란 바탕화면 트랙을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트랙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컴퓨터 모니터 속 검은 바탕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이 그리기 버튼을 누르고 브러쉬 버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검은색을 선택한 뒤 방금 만든 빈 트랙에 칠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 프레임에만 색칠이 되는데 검은 바탕화면이 한동안 쭉 이어져야 하니까 트랙을 끝까지 채울 수 있도록 방금 그린 검은 바탕화면 트랙을 살짝 터치하고 지속시간 연장하여 채우기를 선택하면. 8초 끝까지 검은 바탕화면 프레임으로 트랙이 채워집니다. 이제 이 검은 바탕화면 위에 올라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 프로크레이터로 다시 가서 초록색 점들을 그려줄 거예요. 어플을 켜고 아까 만든 그림을 클릭한 후 레이어 추가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바로 초록색 점들을 그리려고 했는데. 영상에선 검은 바탕에서 보여줄 거니까 임시로 검은색 레이어를 밑에 먼저 깔아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직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대충 화면 밑부분을 검은색으로 채워줘요. 그리고 이 검은 레이어 위에 초록 점을 그려볼게요. 색깔은 초록색을 선택하고 선택 툴 중 직사각형을 이용해 점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그림 레이어를 벗붙해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어낸 듯한 모습을 표현해 봅니다. 점을 이동시킬 때는 아래쪽 스냅의 자석 모드를 켜고 움직이면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완성이 되면 이 초록 그림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드림 어플을 열어서. 검은 바탕화면 트랙 위로 끌어서 가져옵니다. 가져온 초록점 레이어 트랙을 0초 시간대로 옮겨놓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애니메이션은 이 초록점 트랙 위에 트랙을 하나 더 만들고 바탕화면과 똑같은 검은색으로 프레임마다 초록점이 보여지는 범위를 조절해서 만들어갈 거예요. 말로 설명하려니 좀 애매한데 영상 보고 따라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빈 트랙에서 0초에 헤더를 놓은 뒤 그리기 버튼을 선택하고 검은 바탕화면과 동일한 검은색을 선택해 줍니다. 동일한 색을 선택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해당 부분을 꼭 누르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 버튼을 누르고 초록점을 지워줄게요. 두 번째 장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검은 화면만 보여야 하니 초록점을 모두 지울게요. 그리고 헤더를 바로 옆으로 옮겨서 두 번째 프레임에는 초록점이 하나가 보여야겠죠. 초록점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지웁니다. 트랙창 프레임들이 비좁아서 그리기가 어렵네요. 손가락 3개로 우측으로 쓸어주면 좀 더 넓게 프레임이 보여서 편합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초록점은 깜빡깜빡하는 모션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프레임은 모두 지우고 네 번째 프레임은 초록점 하나만 남기고 다른 건 지우면 첫 번째 초록점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초록점이 보이도록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헤더를 바로 옆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브러쉬로 초록점 두 개만 남기고 다른 점들은 지워줘요. 그리고 또 헤더를 옆으로 옮기고 이번엔 세 개만 남기고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까지 헤더를 옆으로 움직여서 새 프레임에 검은색을 칠할 범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초록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또는 한 번에 두세 개씩 나타날 수 있도록 애니메이팅을 해나가면 됩니다. 가운데 선을 밑으로 끌어당기면 플립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한 프레임씩 추가해서 그리기가 좀 더 편해요. 마지막 점까지 지우고 중간 점검을 한 번 해봅니다. 데이터를 읽어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잘 나오죠. 여기에 마지막 점도 첫 번째 초록점처럼 깜빡깜빡하게 해주는 애니메이팅을 추가하는 걸로 마무리해 봅니다. 마지막 프레임이 초록점을 지우는 걸로 끝났어요. 깜빡이게 해주려면 그 뒤에 초록점이 보이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냥 프레임을 공백으로 두어도 되는데 그러면 관리가 쉽지 않으니 이 프레임에는 초록점을 침범하지 않는 검은 공간에 점을 찍음으로써 초록점이 보이는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프레임에는 초록점을 지우고 또 다음 프레임에는 초록점 외 다른 곳에 점을 찍어서 초록점이 보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세트로 세 개를 만들어주며 마지막 초록점이 세 번 깜빡이면서 초록 데이터 애니메이팅이 완성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 초록 데이터가 찍힌 화면이 깨지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애니메이팅을 해볼 거예요. 글리치 효과라고 하는데 다시 프로크레이트로 넘어가서 글리치 효과를 입힌 그림 레이어 다섯 개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그렸던 그림을 누르고 만들어놨던 초록점 레이어와 검은 바탕화면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손가락 두 개로 꼬집듯이 찝어주면 돼요. 여기에 글리치 효과를 단계별로 다섯 번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네 번 복제해서 총 다섯 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복제 버튼은 레이어를 왼쪽으로 쓸어주면 돼요. 맨 위에 레이어부터 글리치 효과를 30, 40, 50, 60, 70 이렇게 각각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조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글리치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은 0%라고 되어 있죠? 손가락으로 우측으로 쓸어주면 %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0%로 설정해요. 이렇게 첫 번째 글리치 효과 그림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효과를 주면서 화면 밖으로 튀어나온 그림은 지우개 툴로 정리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까처럼 글리치를 누른 후 이번엔 40%로 설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 더 반복해서 70%까지 총 다섯 개 그림 레이어를 만들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레이어들을 드림으로 가져올 거예요. 스플릿뷰 모드를 켜주고 초록점 레이어를 가져왔을 때처럼 끌어오면 됩니다. 그룹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가져오니까 한 개 트랙에 다 이어져서 나오더라고요. 트랙별로 가져와야 편집하기가 쉬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드림으로 순서대로 끌어서 가져옵니다. 그럼 만들어 놓은 다섯 개 레이어들이 트랙별로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리치 효과들은 초록점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부분부터 나와야 하니 일단 모두 뒤쪽으로 배치할게요. 그리고 펜슬을 좌우로 움직여서 초록점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글리치 효과 30%짜리 트랙을 먼저 끌어서 가지고 옵니다. 글리치 효과가 각 퍼센트별로 2프레임 정도만 보여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2프레임 정도에서 터치해서 편집을 누르고 분할을 누른 다음 뒷부분은 삭제해줍니다. 마찬가지로 40%짜리 트랙을 30% 트랙 바로 뒷타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가져온 후 2프레임 정도 뒤에서 분할 편집을 누른 다음 뒷부분은 삭제해줍니다. 70%짜리 트랙까지 동일하게 편집해줘요. 다 자르면 펜슬을 좌우로 움직여서 글리치 효과가 잘 나오는지 검토해봅니다. 잘 나오는 걸 확인하면 전체적으로 트랙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맨 밑에 초록점 레이어 트랙은 글리치 효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으니 편집 분할로 뒷부분은 삭제해주고요. 방금 편집한 글리치 효과 트랙들이 편집을 다 마친 지금은 굳이 트랙별로 계속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어서 관리하기 번거로우니 맨 밑에 30%짜리 트랙에 이어서 붙임으로써 한 트랙에 모아줘요. 그리고 텅 빈 트랙 내기는 삭제해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봐요. 이제 글리치 효과 애니메이션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로딩 화면 애니메이션을 줄 차례에요. 로딩 화면 애니메이션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프로크리에이터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던 그림에서 만들었던 글리치 효과 레이어들은 눈을 꺼주고 레이어 추가를 눌러서 그리기 편하도록 검은색을 선택 툴을 이용해 화면에 부어주고요. 이제 이 위에 로딩 텍스트를 쳐볼게요. 텍스트 추가 방법은 동작 추가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고 색깔을 먼저 형광 연도로 바꿔준 뒤 텍스트 부분을 살짝 터치하면 키보드 판이 뜨는데 여기서 로딩을 입력하면 됩니다. 서체를 바꾸고 싶을 땐 오른쪽 알파받 A 두 개를 누르면 서체를 변경할 수 있어요. 화살표를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맞춰서 배치해준 뒤 텍스트 레이어는 완료해줍니다. 레이어 추가를 눌러서 이번엔 로딩 창을 그려볼게요. 먼저 선택 툴 사각형을 누르고 흰색을 선택해준 뒤 로딩바 테두리가 될 직사각형 크기를 잡아줍니다. 여기에 방금 선택한 흰색을 부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복제해서 알파 채널 잠금을 눌러준 뒤 이번엔 검은색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작게 조절해서 마치 하얀 테두리가 있는 검은 사각형처럼 만들어줘요. 이제 하얀 테두리만 남기게 하기 위해 그 다음 검은 레이어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선택을 눌러서 영역을 잡아준 뒤 하얀색 직사각형 레이어를 선택하고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쓸면 나오는 자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검은 사각형 레이어는 필요 없으니 삭제하고요. 레이어 추가를 한 번 더 해준 뒤 여기엔 초록색 로딩 바를 만들어 볼게요. 형광 연두색을 선택한 다음 사각형 툴을 누른 후 하얀 테두리 안에 겹쳐지지 않도록 로딩바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두색을 부어요. 여기까지 로딩 애니메이팅을 위한 그림 작업은 끝납니다. 드림으로 가져가기 위해 텍스트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스토화를 눌러줌으로써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할 일을 마무리 해주시고 이제 이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흰 테두리, 초록 로딩바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아까처럼 드림 어플로 한 번에 하나씩 가져와요. 끌어올 땐 글리치 효과 다음부터 나올 이미지 드림을 고려해서 그 뒤쪽으로 차례차례 끌어옵니다. 로딩바 애니메이션은 앞부분에 진행했었던 초록점 데이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과 동일해요. 연두색 로딩바 위에 트랙을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 검은색으로 연두색 로딩바가 보여지는 범위를 프레임마다 조절해 가면서 만들 겁니다. 일단 헤더를 연두 로딩바 맨 처음으로 가져온 다음에 브러쉬 버튼을 누르고 검은색을 선택한 다음 브러쉬로 연두색 로딩바 위를 덮어 볼게요. 처음엔 로딩바가 0%니까 모두 지워져야겠죠. 플립북 모드로 그리면 그리기 편하니 가운데 아이콘을 밑으로 쓸어서 프레임별로 그려줍니다. 플립북에 바로 옆 프레임을 눌러서 이번엔 로딩바가 조금만 보일 수 있도록 검은색을 그 외 부분에 덮어서 안 보이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로딩바가 다 보여질 때까지 검은색을 칠할 범위를 조절해 가면서 프레임별로 그려줍니다. 다 그리면 완료를 누르고 재생을 한번 해 볼게요.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처럼 트랙 정리를 먼저 해 줄게요. 로딩바 애니메이션이 이쯤에서 끝나니까 텍스트와 흰색 테두리 트랙도 편집 분할을 통해 로딩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뒷 부분은 삭제해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로딩 애니메이션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엔 파란 바탕화면에 에러 팝업창이 뜨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림 요소를 그리기 위해 또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리던 그림을 다시 열고 맨 위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번엔 파란색 모니터 화면을 만들어 봅니다. 적절한 파란색을 선택한 후 아까와 똑같이 사각형 선택 툴로 화면 안에 영향을 잡고 색을 채워줍니다. 이제 이 위에 화살표랑 팝업창을 그릴 거예요. 팝업창 먼저 그려볼게요. 레이어 추가를 한 뒤 직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 팝업창 영역을 잡아줍니다. 회색을 선택해서 부어줘요. 그리고 또 레이어를 추가해서 사각형으로 에러와 엑스가 들어갈 파란 타이틀바 부분 영역을 잡아줍니다. 파란색을 선택한 후 부어줍니다. 얼추 모양이 나왔죠? 원하는 만큼 디테일을 더 잡아주면 됩니다. 저는 팝업창이 배경과 좀 더 분리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회색 사각형을 복제한 후 알파 채널 잠금 진한 회색을 부어준 뒤 조금 더 아래에 배치함으로써 그림자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좀 더 팝업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마찬가지로 레이어 추가한 뒤 사각형 툴로 이번엔 OK가 들어갈 버튼 부분을 만들어 주고요. 알파 채널 잠금 진한 회색 채우기 아래쪽 배치를 통해서 버튼 부분도 분리되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X 표시가 들어갈 회색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 줘요. 이제 텍스트만 넣으면 끝입니다. 동작 추가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가 나오면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글자 버튼을 터치하면 나오는 키보드로 에러를 쳐주면 됩니다. 가끔 키보드판이 안 나와서 당황하게 되는데 그럴 땐 서체를 바꿀 때 쓰는 알파벳 A 두 개 버튼을 한 번 누르고 다시 나와서 글자를 터치하면 키보드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해줍니다. OK와 X도 에러처럼 만들어서 각각 배치해줘요. 레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번엔 화살표를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브러쉬 중 스튜디오 펜 잉크로 흰색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다 그리면 팝업창처럼 복제, 아래 레이어 알파 채널 잠금, 검은색으로 붓기, 그림자처럼 보이도록 이동시켜서 화살표 모양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화살표, 팝업창, 파란 뒷배경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만 남도록 각각 레이어를 합쳐줍니다. 그리고 스플릿뷰 모드를 통해서 드림으로 가져옵니다. 로딩바 바로 뒤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레이어를 트랙별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벌써 8초를 거의 다 애니메이션으로 채워서 시간을 좀 더 늘려 볼게요. 제목 드림 12를 누르고 재생 시간을 12초로 바꿔줍니다. 트랙들이 다 그룹 안에 있어서 일단 그룹 먼저 12초까지 늘려주고 컴퓨터 등 배경도 계속 보여야 하니 12초까지 늘려줍니다. 화살표는 팝업창이 뜬 이후부터 에서나 나올 거니까 트랙을 좀 뒤로 빼주고요. 그리고 팝업창이 안 보이다가 튀어나오는 모션을 줄 건데 일단 헤드플레이어를 팝업창 트랙 맨 앞에 가져다 놓은 다음 한번 터치한 후 액션, 이동, 이동 및 비율을 선택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 준 뒤 헤드플레이어를 뒤쪽으로 가져와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똑같은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을 눌러서 xy축 비율을 똑같이 0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0의 크기였다가 1의 비율 즉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화살표도 모션을 줘볼게요. 화살표는 모니터 화면 밖에 있다가 팝업창이 뜨면 OK를 향해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화면 바깥으로 먼저 배치해줍니다. 화살표에 키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파란 바탕화면과 팝업창이 화살표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보여야 하니 화살표 트랙이 있는 만큼 둘 다 늘려줍니다. 이제 헤드플레이어를 화살표 트랙 맨 처음에 놓아둔 다음 녹화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를 OK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끕니다. 뒷 배경이 하얗게 바뀌는 건 맨 뒷 배경 트랙이 헤드플레이어가 위치한 만큼 길지 않다는 뜻이에요. 맨 아래쪽 진한 파란색 트랙을 꾹 눌러서 지속시간 연장하기를 통해 영상 끝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마우스가 OK 쪽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잘 나왔습니다. 팝업창이 커지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 키프레임을 조금 앞으로 당겨주고 거기에 맞춰서 마우스도 좀 앞으로 당겨오는 걸로 작은 조정까지 마무리 해봅니다. 다음은 마우스가 OK 버튼을 클릭하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마우스가 잠깐 동안 작아졌다 다시 원래 크기로 커지는 모션을 줄 건데요. 모션이 길어지는 만큼 먼저 파란색 배경 화면과 팝업창, 화살표 트랙 길이를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헤드플레이어를 화살표 마지막 키프레임이 찍혀있는 쪽에 두고 다음은 앵커 포인트 편집을 해야 하는데 이유는 화살표가 화살표 끝 방향을 기준으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빨간 점 위에 점 3개 아이콘을 누르면 나오는 앵커 편집을 누르고 십자가 모양의 앵커 포인트를 화살표 끝에 가져다 놔요. 그리고 완료를 누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빨간 점을 누른 채 줄였다가 커지도록 조정합니다. 녹화 버튼을 끄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작아졌다가 커지는게 조금 느린 것 같아서 키프레임 가격을 좁혀서 속도를 조절해봐요. 화살표 키프레임이 끝나는 부분 줌에 맞춰 편집 분할로 화살표 팝업창 파란색 배경화면 트랙들의 뒷부분을 삭제해 줌으로써 이제 에러 팝업창 애니메이션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 에러 팝업창 화면이 치즈직하면서 바이바이가 표시된 검은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만들어 볼게요. 처음 부분에 했던 글리치 모드를 이용해 줄 건데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서 애니메이션 했을 그림 레이어들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팝업창 모드 화면에 글리치 모드를 줄 거예요. 화살표가 OK에 가있는 상태에서 팝업창, 화살표, 파란 바탕화면 이렇게 세 개 레이어를 먼저 합쳐줍니다. 합쳐진 이 하나의 레이어를 토대로 네 개의 글리치 효과를 각각 줄 거예요. 이번엔 20%, 30%, 40%, 50%로 각각 효과를 먹여 볼게요. 일단 팝업창 모드 그림을 네 개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효과를 줘볼게요. 조정 글리치를 누르고 손가락을 우측으로 쓸어주면서 글리치 효과가 20%가 되면 멈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30%, 40%, 50% 레이어도 글리치 효과를 주세요. 글리치 애니메이션용 그림은 끝났고 이제 컴퓨터 모니터의 마지막 장면인 바이 바이 부분만 그리고 드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검은 화면을 밑에 깔아주고요. 텍스트 추가를 통해서 바이 바이를 입력해줍니다. 심심하니까 이모티콘도 넣어주세요. 바이 바이와 이모티콘, 검은색 화면 레이어까지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드림으로 총 5개의 이 레이어들을 가지고 올 건데 팝업 애니메이션 뒤로 가져와야겠죠. 순서대로 20% 레이어부터 하나씩 끌어서 가져옵니다. 초록점 애니메이션 때처럼 글리치 모드 트랙 하나당 2프레임 정도만 남겨두고 뒤쪽은 삭제하고 30% 트랙도 이어서 붙여준 뒤 2프레임 정도만 남기고 뒤쪽은 삭제해줍니다. 40%와 50% 트랙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요. 펜슬로 좌우로 움직여서 잘 나오는지 보고 남은 빈 트랙은 삭제해서 정리해준 다음 모니터의 마지막 장면인 바이 바이 트랙을 글리치 모드 애니메이션 바로 뒤로 끌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15초 끝까지 늘려주세요. 자 이제 모니터에 딱 하나의 애니메이션만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모니터들은 어떤 라인 같은 게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걸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크리에이트로 다시 한번 갑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직사각형 선택 툴로 긴 막대선 영역을 잡아줍니다. 초록색을 부어주고 조정 노이즈를 누르고 손가락을 우측으로 쓸어서 80에서 300% 사이에 노이즈 효과를 먹여줍니다. 이 노이즈 효과 막대가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모션을 줘볼거에요. 그럼 드림으로 이 막대 레이어를 가지고 올게요. 이 막대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션이 들어갈 거니까 트랙을 0초에 위치하게 해주고 이 막대가 그림을 완전히 가리지 않게 레이어 모드 먼저 바꿔줄게요. 트랙을 꾹 누르고 혼합 모드를 누른 다음 스크린을 선택해줍니다. 그래도 너무 진하게 표현돼서 불투명도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플레이어를 맨 앞에 가져다 두고 터치를 한 번 한 다음 액션 필터 불투명도를 눌러서 40에서 50% 정도 사이로 설정해줍니다.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션을 줘볼게요. 일단 처음엔 막대가 위쪽 모니터 밖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한 6프레임쯤 지나서 밑으로 완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헤드 플레이어를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져다 놓고 슬레이터 모양을 터치한 다음 이번엔 액션 이동 및 비율 키프레임을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헤드 플레이어를 6프레임 정도 뒤에 가져다 놓고 한 번 더 이동 및 비율 키프레임을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그 6프레임 바로 뒤쪽에 헤드 플레이어를 놓고 필요 없는 뒤쪽 트랙은 삭제해줘요. 왜냐면 이 6프레임짜리 트랙을 계속 붙붙해서 12초 동안 반복하도록 만들 거거든요. 아무튼 6프레임 쪽에 이동 키프레임을 활성화시킨 뒤 막대 레이어를 아래쪽 모니터 밖으로 위치시켜줍니다. 펜슬로 좌우를 이동시켜보면 6프레임 동안 막대가 내려오는 모션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12초 끝까지 계속 복제할 거예요. 한 4초까지 정도만 복제한 다음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체로 복제하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복제가 끝났습니다. 손가락 4개로 터치해서 큰 화면으로 모니터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 쪽은 다 끝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핸드폰에 시간 표시 애니메이션만 간단히 줘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드림에서 직접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PC와 핸드폰이 그려진 그림 트랙 바로 밑에 빈 트랙을 하나 추가해서 그리기 버튼을 누른 다음 검은색 브러쉬로 핸드폰 화면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지속시간 연장하여 채우기로 12초 끝까지 트랙을 채워주고요. 빈 트랙을 위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디지털 폰트 느낌으로 시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렸으면 지속시간 연장하기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트랙을 채워주고요. 그 위에 빈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여기에 검은색 브러쉬로 보일 부분과 안 보일 부분을 조절해서 깜빡이는 가운데 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립북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점이 보이도록 숫자 바깥의 검은 배경쪽에 점을 찍어서 첫 번째 프레임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프레임엔 가운데 점을 안 보이도록 검은색 브러쉬로 그림으로 덮어서 마무리합니다. 완료를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요. 지금은 한 프레임 만에 깜빡거려서 너무 자주 깜빡이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이것도 길이를 한 4프레임 정도 텀을 두고 깜빡거리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레임을 4프레임 정도 뒤로 빼주고 첫 번째 프레임 길이를 늘려서 4프레임 만큼 늘려주고 두 번째 프레임도 4프레임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이제 검은색이 칠해진 이 두 개의 프레임을 그룹으로 묶어서 아까처럼 12초 길이 트랙 안에 계속 복제해서 채워주면 됩니다. 이것도 4초 정도의 그룹들을 한 번 더 그룹으로 묶어서 복제하면 좀 더 빨리 채울 수 있겠죠. 복제가 끝나면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드림이랑 프로크리에이트를 왔다갔다 하면서 애니메이션 요소들을 추가로 계속 그리다 보니 영상이 엄청 길어졌어요. 끝까지 따라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과정을 가져와 볼게요.